영화 마음이가 여중생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개와 소년의 우정을 그리고 있는 이 영화는 감동의 모든 요소를 갖추고 있어 특히 여중생들의 감성을 자극하고 있는데요. 학생들의 잇따른 단체 관람 무늬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중고등학교의 경우 최근 중간고사가 끝나 학생들이 영화관으로 발길을 향하고 있으며 학교 교사들 역시 감동이 있는 마음이를 적극 추천하고 있다는데요. 영화사 측은 감수성이 예민한 여중생들에게 특히 반응이 좋다며 전국 극장가에 학교 단체 관람팀에 한해 특별 할인가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